헬로우 픽업 뉴스입니다. 한국 딸기 시장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의 아키이메, 레드펄 등 일본 품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8% 이상이었고 업계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일제치하 있었던 뼈아픈 시기라고 했습니다. 2002년 한국이 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에 가입하면서 일본이 딸기 한 포기당 5원씩 매년 30억 원의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고 이에 딸기 품종 국산화라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산하 딸기연구소에서 매향, 서량을 출시하면서 점차 국산 딸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딸기연구소 김연숙 팀장은 한 품종을 새로 개발하는데 최소 5년, 길게는 9년의 시간이 걸리고 신품종을 농가에서 상품으로 키우고 수익성을 높이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2002년부터 총 15품종의 딸기 신품종을 육성했고 수억량이 많은 서량, 품질이 좋은 죽향, 금실, 수출에 유리한 매향, 산타 등이 있습니다. 신품종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국산 딸기 점유율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은 96.3%까지 올라갔습니다. 생산액 역시 2005년 대비 1.9배 올라 1조 2,270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물론 생산액의 96.3%는 국산 품종입니다. 덕분에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약 3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딸기는 원전 폭발 사건이 터진 후쿠시마 근처의 딸기 최대 생산지인 도치기현이 있는데 일본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방사능 문제로 인해 도이치기현 딸기를 거부하고 있고 일본 고령사회의 문제와 자신들이 1등이라는 안일한 대처, 고급진 이미지를 강조해 고가의 딸기만 생산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해외 수출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엄청난 노력과 연구로 맛이 뛰어난 국산 품종을 계속해서 개발하여 다른 나라 딸기보다 당도가 우수하며 크고 단단하여 식감이 좋고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풍부한 맛을 내는 딸기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산 딸기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서 고급 과일로 여겨지며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5%의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만 무려 6,450만 달러, 한화 767억 원 규모로 작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산 딸기가 현지 시장 내 1위이며 점유율 92.6%를 차지하고 있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한국산 딸기의 인기가 높아져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항공과 협력을 해서 딸기 전용 항공 노선을 만들어 홍콩으로 매일 2회 싱가포르 주호에 운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종자 강국인 미국의 2016년에 개발한 금실 딸기를 조직 배양력 황태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최초 로열티는 1억 원 가치이지만 미국에서 추가로 증식할수록 로열티는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이 일본 딸기를 훔쳤다. 한국은 자체 품종을 개발하지 않았고 일본 품종으로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고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딸기를 자기네 품종으로 둔갑시키고 있어 최근 5년간의 피해 규모가 2천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우법부 같은 기관의 인증과 더불어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신품종 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일본의 수출 방해의 일본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 매년 수십억의 로열티를 주던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로열티를 받는 나라로 발전된 모습을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고령화와 발전에 대한 노력이 없는 모습을 보며 웃으면서 퇴근해보겠습니다.